저 김재현 선생님이랑 다니면서 선생님의 어떤 팬심? 여기 그리스 편에서는 저는 유시민 선생님의 저기오 아저씨 팬심이 있었잖아요. 정말 소크라테스를 향한 팬심을 느꼈다면. 서더쿠. 이번에 선생님이랑 다니면서 미켈란젠로에 대한 정말 소녀 같은 이 마음을 저는 좀 훔쳐봤었어요. 아니, 소녀는 아니예요. 르네상스에 굉장히 많은 천재와 인재와 예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거론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건축과 공간에 관련한 딱 세 사람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이 브루넬레스키고 두 번째가 미켈란젤로고 세 번째가 아까 보신 그 누벨라 성당. 그 설계한 알베르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르네상스 정신을 구현했고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정말 천재성으로 기막힌 걸 갖고 만들어내. 늦게 태어난 건축가로서 그야말로 재탄생한 건축가로서 맨날 그 집만 만들어내요. 알베르티는요, 그 누벨라 성당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름다움의 원칙을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균형과 비례의 원칙, 그걸 만드는 비례의 숫자는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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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가 막히게 완성시킨 게 누벨라 성당의 인면입니다. 알베르티는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그걸 다 책으로 써요. 책으로 써, 이거를. 이론 써니까 또 다른. 책으로 써서 그거를 전파를 해. 그러니까 당시에 르네상스의 정신이 굉장히 많이 퍼질 수 있었던 데는 알베르티의 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이제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얘기할 때는 엄청난 큰 거인이다. 신의 손길, 신의 손길까지 받은 거인이야.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고요. 르네상스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깨버리는 사람입니다. 깨버리면서 그다음 시대를 열어요. 미켈란젤로는 기꺼이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 원근법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사람이야. 몸을 왜곡시키고 몸을 막 느리고 뒤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감정을 우리한테 전달을 합니다.